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걸 제가 어디서 약속한 것 같은데 스터디언 영상이었나? 아무튼 오늘은 쓰레기 봉투와 안티프레질 지난 시간에 뭐였죠? 엘리베이터와 안티프레질 이게 더 마음에 와닿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요거를 보고 나시면은 제 생각에 여러분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이 나심탈레브 안티프레질 책을 읽은지 꽤 오래 됐는데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책 내용도 사실 별로 기억도 안 나는데 핵심을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데 왜 안티프레질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뒷장으로 바로 가볼까요? 프레질이랑 안티프레질 여러분 차이는 뭐죠? 프레질은 성량, 나심탈렙도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티프레질은 모닥불, 그래서 바람이 슈욱 이렇게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량은 쭉 꺼집니다 근데 모닥불은 와 하고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충격에 약해지면 프레질, 충격에 강화되면 안티프레질 그거를 이제 나심탈렙이 만든 거죠 프레질이라는 거는 충격에 취약한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있는데 안티프레질은 사실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나심탈렙이 대단한 철학가고 사상가고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철학이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거를 잘 적용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철학은 있지만 그걸 또 풀어내는 과정에서 저는 나심탈렙이랑 동의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주제는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 쓰레기봉투와 안티프레질이 듣고 나시면 정말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왜? 무의식에 우리가 프레질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프레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 안티프레질한 거, 충격에 강화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건 굉장히 충격에 박살이 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안티프레질을 알아야 프레질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방에 훅 갈 때가 프레질하다는 거거든요 야, 그러다 훅 가가 뭐예요? 너 프레질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 내가 너무 프레질한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봉투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안티프레질은 충격에 강화되는, 프레질은 충격에 약화되는,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어렵고 이거는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데 이게 책에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스트럭처로 봐야 돼요, 스트럭처 하단이 얼마나 막혔냐, 상단이 얼마나 열렸냐 이게 안티프레질 스트럭처 상단이 얼마나 막혔냐, 하단이 얼마나 열렸냐 이게 프레질 스트럭처,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안티프레질은 번역이 좀 잘못돼갖고 이분법적으로 말하는데 그냥 섞여있는 겁니다 내가 0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이 프레질에 가깝냐 안티프레질에 가깝냐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근데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심탈레부층은 여러분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영어로 봐서 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셀케스틱하고 현학적이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영어로 읽는 원어민도 못 읽을 거예요 아무튼 번역 자체가 그 정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티프레질을 한 게 뭐가 있어요 독서는 여러분 안티프레질의 끝판왕이에요 왜? 하단은 이만큼만 열렸는데 상단은 이만큼 열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해야 될 때 보험 비용이 뭐예요? 책값과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책값은 뭐예요? 그 서점들이 테이블들을 너무 잘 깔아나서 심지어 책값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대박이에요 옛날보다 책값에 대한 프레질리티는 줄어들었다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시간이 남은 거죠 시간을 여러분이 계속 책을 읽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만큼 난리인 거예요 대신에 책을 읽었는데 얻은 게 많아 그럼 이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대박인 거예요 심지어 얻은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비판적으로 봤다면 무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책은 그냥 울트라 안티프레질이에요 더 안티프레질의 스펙트럼이 여기였으면 더 끝으로 가야 돼요 책이 끝판왕이고 영어도 끝판왕이죠 왜? 영어가 글로벌로 봤을 때 시장이 얼마나 커요 Job opportunity,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컨텐츠, 퀄리티,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그냥 내 자기만족, 트래블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침해 안 걸리고 독서랑 영어 언어 공부는 뭐예요? 둘 다 침해 안 걸려요 지금 침해는 가장 무서운 병으로 고령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이 될 거예요 침해가 제일 무섭죠 예를 들면 프레질한 거 뭐 있어요? 설탕 같은 거 막니 먹는 거 제가 그래서 끊고 있는 거거든요 설탕 먹으면 기쁜 좋아 이만큼 얻었어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당뇨 걸리거든요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도 설탕은 많이 나쁘겠죠? 그쵸? 당뇨는 여러분 안 걸려본 분들은 이거는 당뇨는 여러분 완치도 어려워요 제 어? 뭐 엄밀히 말하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화만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는 뭐 최근에 또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당뇨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완치도 어렵고 약도 잘 뭐 좋은 게 없는데 막 제가 당뇨를 안 걸려봤었는데 막 주사 맞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아니에요 막 주사 맞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 이빨도 빠지고 눈도 실명되고 손발도 잘랐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당을 끊었죠 저래서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여러분 짜장면 먹으면 거기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들어간 당은 즐겁게 먹고 그 다음에 요번 이제 육육챌린지가 끝나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겠죠 손님들도 만나고 하니까 근데 옛날처럼 매일 먹진 않는다 땡긴다고 먹진 않는다 참는다 더 프레질 구간으로 아니 프레질 구간에서 벗어나서 안틸 프레질 구간으로 옮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인 쓰레기봉투 안티프레질 해보면 이게 성남시 쓰레기봉투 실제 제가 이미지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20리터짜리고 이게 가격이에요 20리터짜리가 500원이고 50리터짜리 저희는 20리터 쓰거든요 50리터짜리 안 쓰실 거에요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20리터짜리를 쓴다고 하면은 10리터 쓰시는데도 꽤 있을 거에요 쓰레기 안 쓰는 분들은 10리터가 없나? 아 10리터는 음식물 쓰레기만 있었나? 20리터가 제일 작은 거였나? 아닌데 아무튼 뭐 20리터라고 할게요 20리터라고 하면은 20리터라고 하면은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기가 적정 가이드라인이잖아 요기 되면 묶으세요 그런거에요 묶으세요 가이드라인인데 그러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에요 제 생각에 80% 이상은 이거 넘겨서 묶으실 거고 넘겨서 묶으실 거고 근데 대부분은 이거 더 꾹꾹 담으려고 예를 들어 이거를 다섯 등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요정도가 4등분이니까 뭐 요정도 더 담으려고 20% 더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더 늘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 집은 좀 끝까지 묶는데 조금 더 늘 때가 있긴 있는데 무리는 안해요 저희 집은 왜? 안티프레이즈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부모님들 세대 보시고 그러면 이거 막 더 넣어갖고 막 알죠 막 예술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묶어요 아니면 그 흰 테이프로 아마 흰 테이프로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버리는 게 불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이거를 막 예술을 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안티프레이즈를 수업이거든요 여러분 저 칭찬해 주셔야 돼 나심탈레브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럼 자 우리가 20%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원이에요 100원 여러분이 100원 더 아끼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최저임금이 만원이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만 2천원이라고 할게요 1분에 200원이에요 우리 인건비가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렇게 예술로 묶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그럼 거기서 2분을 쓰셨다 그럼 400원 쓰신 거니까 100원 아끼려고 400원 날리신 거예요 쉬셔야죠 독서하셔야죠 더 큰 부가가치일이 있는데 낮은 부가가치일에 집착하는 게 프레즈란 사고방식이에요 프레즈란 더 이제 크게 가볼까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프레즈란 상황이 뭐예요 뜯어지거나 터져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럼 일단 이거 못 쓰죠 그러면 500원짜리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지금 200원 그러니까 좀 무리했어 50% 더 담으려고 그런 거야 극단적 상황이에요 250원 아끼려다가 찢어진 거야 그럼 일단 500원짜리 갖고 와서 두 배로 늘었죠 그것만 끝내요 그거 처리하는데 한 30분에서 그냥 좀 넉넉하게 1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았던 악취 그다음에 짜증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이렇게 막 나쁜 호르몬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 솔직히 2만원 쳐야 돼요 그러니까 100배 밑으로 뚫린 거예요 100배 이거는 약과예요 2만원 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면서 국물이 막 뚝뚝 떨어지네 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니까 국물 떨어질 일은 잘 없겠구나 아무튼 근데 막 뭐 좀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게 떨어져 악취 나는 게 떨어져 아무튼 쓰레기가 떨어져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마음도 양심도 약간 뭐랄까 쓰레기 스펙트럼으로 갔어 그래서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아 뭐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조금 돈 더 벌려고 하는데 어 막 음식물 쓰레기 국물 뚝뚝 떨어져 그 그 그 덜 무리에서 묶어갖고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막 계단 이런데 떨어져 그러면은 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 뭐 같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골목에 사는 사람들 그 쓰레기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부가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클까요 100만원 그 다음에 막 이게 하다가 쓰레기가 터져 막 그래서 막 미언분도 안 갖고 가 그럼 막 민원 들어가고 왔다갔다 하고 난리가 나 그러면서 막 그게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해 그러면 100만원 넘게 쳐야 돼요 200만원 칠게요 만배가 밑으로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200원 아끼려고 200원 웃긴 게 딴 거에서는 또 200원은 안 아껴 건강 측면으로 보면 200원 안 아끼고 막 음식 남기려고 보면 200원 안 아끼는데 이것만 유독 200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다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별거 아닌데 내가 소탐대실이 여러분 프레질이거든요 소탐대실이 영어로 프레질이에요 프레질 충격이 취약한이에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크걸 잰다 작은 거 상단을 열었다가 하단을 연다 이게 소탐대실이에요 프레질이 뭐다 소탐대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고 뻥치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세계 이거는 나중에 미국은 이게 공감이 아닌데 이런 게 없으니까 아쉽네 영어권으로 갔으면 대박나나 하다가 영어로 한번 나중에 찍어야 되나 그 생각했다가 이게 맥락이야 컨텍스트 컨텍스트 맥락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러니까 OQ가 뭐다 OQ에서 뭐예요 C가 뭐예요 컨텍스트와 컴플렉스 시스템 이거는 다 저희가 만들어낸 인재상에서 다섯 가지 모델 중에 하나죠 아무튼 오늘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 많이 지금 이걸 뭐 한 심박스 TV는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5천명 보셔서 이거 여러분들 다 요구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국가적으로 오늘 아우 이거 이 프레질에서 안티 프레질 스펙트므로 0.01% 제가 올리는데 1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다 쓰레기봉투 묶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프레질한지 안티 프레질한지 알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설겁게 버리지 마시고 누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누르다가 저 살면서 찢어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막 테이프로 붙이고 그럼 벌써 20분 쓴 거거든요 10분 쓴 거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저는 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인건비가 뭐 한 시간에 저는 뭐 10만원이 훌쩍 넘을 텐데 뭐 100만원도 넘을 텐데 저는요 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들 뭐 가까운 분들 보면 이런 분들 저희 집은 제가 이거 아내한테 설명해서 그런 게 좀 덜한데 제가 저희 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그거 클린넷인가 이렇게 쑥 버리면 쓰레기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장나서 사람들이 모아둔 거 보면은 와 우리 동네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동네고 대한민국에서 평균 소득 한참 이상일 텐데 아파트 가격이 있으니까 정말 프레질한 사고 방식이 많구나 그걸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울트라 안티 프레질하게 아셨죠? 항상 해서 뭐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단이 막혔나 상단은 얼마나 열렸나 그거 1등이 뭐다? 독서 2등이 뭐다? 1, 2등이 그러니까 탑 티어가 뭐다? 독서와 영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프면은 저는 아파서 프레질을 많이 갔다 왔잖아요 뒤집니다 돈으로 안 돼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을 무시하는 거는 절대값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슈퍼 프레질한 거다 안티 프레질에 더 멀리 있는 말 아 슈퍼 프레질은 우리가 이거 점령해야겠다 저랑 고대표님이 안티 프레질의 반대말은 프레질이 아니라 슈퍼 프레질이다 이거를 우리가 점령해야겠습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일요일날 일어로 나왔는데 아무튼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신박사TV 광고 없이 틈틈이 찍어야 되니까 또 안티 프레질 생각나면 찍고 또 가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책을 앞으로 한동안 쓸 생각이 뭐 한동안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라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면서 계속 열심히 우리 공부해야겠죠? 그쵸?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방금 떠올랐는데 그것도 다음에 찍어드릴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저는 사랑하니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